안녕하세요. 맥서스의 강효석 프로입니다. 배터리의 전열 특성을 고려한 배터리 팩 모델링 및 해석에 대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전열 특성을 고려한 배터리 팩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터리 셀부터 모듈, 냉각판 및 팩까지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셀 모델링부터 봐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배터리는 전기적 열적 특성을 갖는 멀티로맨 시스템입니다. 먼저 전기적 특성을 보면 배터리 타입이나 배터리의 소재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터리의 동특성을 표현하는 데에는 대표적으로 RC 등가 회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셀의 열 특성도 빠른 해석을 위해 럼프드한 열 모델을 열 질량과 열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은 저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발열로 표현되게 됩니다. 심스케이프 배터리에서는 테이블 베이스드 배터리 블락으로 모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등가 회로 방식 말고 사용자 정의로 나만의 셀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이 부분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블락은 매틸렛 기반 언어로 된 심스케이프 랭귀지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과 열 특성을 수식 기반으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수식 변경을 통해 사용자 정의 블락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테이블 베이스드 배터리 파라미터 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SOC와 온도 값에 따른 오픈 서킷 볼트지와 임피던스 값을 정의하고 필요에 따라 페이드와 에이징 등을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사전에 정의해 놓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됩니다. 사실 정교한 배터리 셀 모델링을 위해서는 실제 개발하는 배터리 셀의 특성을 표현하는 RC회로의 임피던스 값과 오픈 서킷 볼트지 값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값을 알고 있다면 SOC와 온도에 따라 2차원 룩업 테이블 값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값들은 수많은 실험과 튜닝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타인 컨슈밍한 작업입니다. 이 값을 찾기 위한 추종 방식으로 메스웍스에서는 최적화 기법으로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실험을 통해 배터리의 출력 전압을 계측하여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은 등가회로로 만든 심스케이프 모델을 만들어 해석된 전압값을 획득합니다. 이 두 값의 차가 최소가 되도록 최적화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그 값을 찾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앱에서 손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오픈 서킷 볼테이지와 임피던스 값이 바뀌면서 측정된 파란색 선과 시뮬레션된 빨간색 선이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셀을 모델링하였다면 다음으로는 모듈과 팩으로 확장하여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심스케이프 배터리에서는 팩 설계는 앱에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매트랩 23A 버전서부터 배터리 빌더 앱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앱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면서 즉각적인 팩 설계가 가능합니다. 매트랩에서 배터리 빌더 앱을 실행하면 셀, 모듈, 팩 등에 대한 배터리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시각적으로 보면서 배터리 팩 설계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배터리 팩을 시뮬링크 라이브러리로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코드로 뽑아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예로써 3072개의 셀을 96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하고 32개의 셀을 병렬로 연결한 4개의 배터리 모듈을 갖는 팩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팩을 설계하면 심스캡프 배터리를 사용하여 모듈 충실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듈 충실도는 시뮬레이션 속도와 정밀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해석 목적에 따라 충실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일 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셀 하나하나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각 셀에 대한 전열 특성에 대한 모델링을 상세하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레벨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인 거동을 보기 위해서는 빠른 시뮬레이션이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럼프드한 하나로 전열 특성을 나타내는 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충실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루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을 이 그림처럼 4개의 모듈을 4개로 그루핑하여 레졸루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스캡 배터리를 사용하여 배터리 셀부터 팩까지 모델링하고 모델의 충실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설계 및 배터리 팩 테스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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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